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0일 일요일이죠. 자 좀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방송시간 안내 있습니다.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닥터케이가 깨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호응없이 혼자서 너무 소외되서 그동안 좀 이 시간을 다 지키는 것이 좀 바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금 475분인데 올해 목표치가 원래 200분이었는데 상향 300분으로 상향했는데 500분으로 다시 상향 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에 그게 달성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관심 가져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거에 꼭 보답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첫번째 보답으로는 지금 제가 채팅방 회원들 소수 정예로 모집해서 그쪽에서 종목 상담을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저는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주식시장에서 실패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끌어들이고 저의 실패담이나 성공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성공하는지를 제가 경험을 먼저 해본 선배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겠다는 마인드니까 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가 500분 딱 되면 또 한 두세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 같이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할 생각으로 채팅방 500분 되면 또 한 두세 분 더 모실 테구요. 자 여기 시간 제가 지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열심히 막 하고 계시니까 열정적인 분들 많이 계시니까 여기 있는 시간 제가 최대한 제 일정과 크게 언나가지 않으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오전 11시에 제가 방송하게 돼 있죠. 지금 사실은 어저께 제가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데 11시 방송하겠다. 공지를 띄웁니다. 이렇게 11시부터 시작합니다. 방송 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거가 6월 13일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선거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많은 후보들이 공약들을 걸고 본인을 지지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저를 지지해 달라 저를 구독하시고 저를 주변 분들에게 추천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일단 주식이란 단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죠. 여기 보면 많은 분들 나오십니다. 그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많이 나오시죠. 자 이렇게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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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최근에 어떤 이제 넣어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재밌는 방송 하나가 또 히트를 해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 그리고 타이틀이 있으신 분들 방송이라든지 tv 방송이라든지 이런 타이틀이 있으신 분들이 위로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닥터케이 지금 방송한지 1년 하고도 먼저 한 3-4개월 돼가는데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상의에 포진되어 있는 분들보다는 유명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진정성 있는 방송 우리 구독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방송을 제가 해왔고 앞으로도 쭉 해오겠다 물론 무료로 절대 유료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가 방송을 종료할 때까지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약속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료 말고 제가 정말 실력이 있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다면 매매로 돈 벌면 되니까요 저의 방송의 목표가 좀 힘드신 분 그리고 직장인이나 주식초보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공부를 잘 할 방법을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힘들어 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방송을 앞으로도 쭉 하겠다 그리고 완전 몰입 상태입니다 황농문 박사라는 분 서울대 교수신데요 그분의 강의도 있고 여러가지 책도 있고 한데요 예전에 읽은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완전 몰입 상태입니다 크게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주식이고요 하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밑에 원래 본업이 따로 있는데 그 본업이 세번째 몰입 정도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땐 또 그것에 많이 또 치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완전 몰입 상태입니다 완전 몰입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그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하다보면 가수면 상태나 약간 의식이 있는 상태와 무의식이 있는 상태의 그 중간에서 정확한 용어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깼다가 또 새벽에 사실 제가 잠을 되게 많이 설치거든요 최근에 또 새로운 분들 좀 오시고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리려고 또 막 미국장 계속 쳐다보고 야간선물시장 쳐다보고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설치기도 하는데 그만큼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면 상태 비슷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 그러는데 여러분들께 충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로 집중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고 그리고 유튜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방송도 구독해 주시고 또 조회도 해 주시고 해서 유튜브 닥터 K 채널 성장하고 있는데요 자 재미도 중요하고 어떤 흥미로운 방송도 중요하겠는데 먼저 그 가장 밑받침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석력 제법 적중 확률 높다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 시황 종목 분석 방송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될 수 있는 채널이다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동참해 주시고 닥터 K TV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구독 많이 좀 해 주시고 여러분들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추천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1시부터 시작할 거고 웬만하면 제가 그 방송 목록대로 다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닥터 K는 11시에는 방송하는가 보다 지금 시내 손님 들어와 계신데 제 방송 켜니까 한 2초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그래서 저런 열정을 좀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도 같이 열정은 전념 되니까요 좋은 쪽으로 전념 되는 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11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하고 싶은 내용이나 평소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맞춤 강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개짜가 털긴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시에 들어오시고요 나중에 그러면 찾아뵙도록 하죠 빠이빠이 자 구독과 추천 그리고 SNS 추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